야 가불치 야 진짜 위험하다 뺏뚱불리 야 손 댈 수 있겠어? 손 한 번 댈 손! 손 집어 있어! 야 가불은 한 번! 푸샤 푸샤! 아니다 아니다 입목이를 캐니! 눈도 복근! 하나 둘 셋 넷 복근! 한쪽 양말! 야 양말 봐서 느껴지겠어? 야 가불치! 어 얘 너무 웃겨! 야 가불치! 진짜 웃긴게 뭔지 알아? 얘 이쁘게 생겼어! 야 가불치! 야 저! 야 가불치! 어 얘 가불치 놀아! 야 너 저 좋아하나야! 야 진짜 결혼하자야! 자 마지막 여기까지만 갈게요! 여기로 이끈을 할 수 있게 되셨겠고 저 왼쪽에 자멸같은데 여기에 오프라키에서 2도 상침이 피해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공부에...